안녕하세요 임포서 대표 겟검패 YT 억깡입니다 깡님들 하이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오늘은 카이사르 쌤을 겟 해보고 솔로 슈다운도 돌려보겠습니다 그럼 겟하러 슝 오 카이사르 쌤 넌 내꺼야 와우 정말 멋지네요 맘에 듭니다 무료 핀팩도 겟 셀리 보 리코 아 요것도 귀엽네요 그럼 카이사르 쌤 장착해볼게요 오우 진짜 이쁘다 맘에 듭니다 바로 솔로 슈다운 산성호수 고고고 쌤을 써보신 분은 알겠지만 궁을 쏘고 전진할 때 달리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중앙으로 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열때는 궁을 쏜 후에 열고 다시 로켓너클을 먹으면서 반복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파큐를 먹으러 가봅시다 예 좋습니다 아주 아 깜짝이야 아우 제키가 있었네 내 로켓너클 어디가니 제키 컷 엠즈랑 콜레티 잡으러 가자 엠즈 컷 딸피었을 때는 쌤 궁으로 날려서 처리해줍니다 파큐 9개면 무조건 1등이지 파큐 3개 쌤아 일루와 내가 처리해줄게 궁 날려주고 도망가면 바로 가제 눌러주고 컷 해주면 됩니다 아우 쌤 파큐 6개네 내가 얌얌 처리해줄게 일루와 어딜 도망가니 불쌍한데 티밍컬 오케이 오케이 티밍 완료 네 티밍 해주겠습니다 아 비비 남았구나 쌤 너가 비비 처리해라 그 다음에는 내가 널 처리해줄게 나이스 컷 했습니다 아 좋아요 어우 1위 달성 어우 너무 맘에 들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꾹 눌러주세요 쌤님들 바이 감사합니다